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 3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모습은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방어가 좀 나와서 조금 더 활성화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한번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가 좀 나왔는데 지금 앞에 되는 게 22,000원 이렇게 낙자병이 나오네요 그거 보면은 일본산 같네요 일방 사람들이 좀 안 나오다가 오늘은 조금 나온 편이에요 며칠 쭉 줄었다가 지금은 22,000원, 20,000원으로 지나가고 있네요 경매장 모습이에요 방어들 전부 여긴 3시부터 경매를 합니다 3시부터 전복도들 많이 나오네요 요즘 4시부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지금 전복 낙자 경매장입니다 보시다가 이렇게 기형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양식입니다 양식 싸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기형 이건 일본 양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제 가격이 싸게 나왔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봐 오복입니다 C5, C6 사이에 있는 오복 지금 나와 있는 게 2키로 일본산 참돔이 16,000원 2키로대 방어축양이 7,8키로대가 2만원 2키로대가 24,000원 일본산 방어 5키로대가 18,000원 대숭어 대숭어는 6,000원이에요 보리숭어 참숭어는 8,000원 오늘 숭어 가격이 다 좋아졌습니다 보리숭어 6,000원 참숭어 8,000원 참금 일본산 3키로대는 24,000원이네요 지금 오후입니다 오후급입니다 오후급 오후급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반 7kg대 23,000원. 여기 800g짜리 돌듬 양식 돌듬 여기 4만원. 그 다음에 통발 단서 6만 5천원. 6만 5천원 굉장히 좋네요. 통발이 6만 5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개숭어가 5천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피문원은 큰 건데 25kg, 26kg 되는 건데 이건 1만 5천원짜리입니다. 1만 5천원. 7, 8kg대 여기 축양. 여기 1만 7천원짜리. 10kg는 얼마까지. 5천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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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이 됐죠. 그 다음에 대개는 지금 1만 2천원이에요. 대개가 많이. 선호가 1만 2천원이면 일단 괜찮은 건데. 4천원짜리 주고 가네요. 요거는 선호로 나온 건데 저 꼬무리도 있네요. 꼬무리도 있네요. 꼬무리도 있네요. 여기서 중요하네요. 선호 지분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2만 5천원 이렇게 지금 여기가 나오네요. 선원대도 불구하고 2만 5천원. 일단 이게 좀 꼬무리도 보니깐 선도는 바로 주문이 있는 것 같아요. 2만 5천원씩 낙찰은 안되고 있는데 지금 2만원 내려가고 있고 1만 9천원은 낙찰 되고 있습니다. 1만 9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6천원. 1만 6천원. 1만 6천원. 1만 6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지금 선호 차이 내 꼬무리가 위에 보입니다. 1만 4천원. 1만 4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4천원. 1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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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산호는 뭐 만원대 이상 나가다가 한 6천원 짜리가 나오니까 정말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일단 산호 타임입니다 나중에 환호 타임 다시 한번 볼게요 4시 35분 각광역 쪽에 한번 다시 왔습니다 이제 환호 타임인데 오늘 물량이 적어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간 활 개개가 지금 방금 전에 끝난 겁니다 14,000원 짜리가 있고 38,000원 이렇게 같은 활이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38,000원 14,000원 저 정도로요 오늘 조금 나왔기 때문에 다 썼겠습니다 이제 4차 3차 뭐가 있는 게 잘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겠네요 1,000원 2,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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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3천원 1천원 2천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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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4만원정하네 4만2천5백원 4만2천5백원 3만2천5백원 3만2천5백원 8핑크랩 6만2천5백원 골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퍼를 5백원 5만2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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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8천5백원 5만3천5백원 5백원 4만5천5백원 5백원 5백원 4만8천5백 5백원 실행, 실행 또 마칩니다. 실행, 실행, 실행은. asseureen Others 도박 maps 등. 사이트로 돌아들을 내기죠. 실행, 실행, 실행. 최, 지, Cau новikels의 추세는." 오늘 소량 나왔습니다. 소량 나왔어요 지금 이제 대게 할거에요. 대게. 대게. 조금 더 소량 나온 것 중에. 대게가 지금 4만원 3만 3천원 전네요. 여기 앞에 있는 거 3만 3천원. 여기 앞에 보이는 거 2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8천원. 2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게 3만 7천원 들어간 거 있고. 킹크랩 5만 9천원. 5만 8천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킹크랩 한 마리 남았고. 2만 5천원. 저거는 한 마리. 좀 하자 있는 거네요. 지금 대게 오늘 좋은 게 상품이 4만 7천원 이래 나는 거 같아요. 앞에. 대게도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뭐 킹크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상품에 대해서는